인터뷰를 좀 해보고 선 인터뷰 후 무대 선 인터뷰 후 무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보내주시구요 일단 정신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신이신가요? 안녕하세요 홍콩입니다 네 마이크를 올려주세요 네 마이크를 올려주세요 네 마이크를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클릭 한번 해주세요 셋 아 아 아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저만 나오나요? 네 그러면 저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클링의 리더에서 섭쇠 삼빈입니다 네 네 저도 둘 셋 세나입니다 네 둘 셋 따라라라라따 저는 태지의 서하입니다 아 와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자 그러면 막내 막내의 세입니다 머큐리 머큐리의 뜻을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수원 있잖아요 수원의 임소 중에서 수원은 사원에서도 액체 힘을 유지해서 그만큼 독특한 걸그룹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머큐리잖아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추석에 추석이 추석이 있다고요 수, 지, 와, 로크, 차원의 명 첫 번째가 되는 첫 번째가 되는 별 같은 스타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 머큐 이런 뜻은 어떻습니까? 네 좋지만 조그나는 어 특별한 네 순환의 걸그룹 중에 유리아를 특별한 걸그룹이 되고자 하는 뜻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생각해달라는 그 얘기고 요거를 이뤄달라는 아니었고요 뭐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기 바랬으면 아니 지금 다음 모델 네 사이터 걸그룹 머큐리 를 모십니다 머큐리 로드 로드 우리 처음 본 것처럼 처음 본 것처럼 처음 본 것처럼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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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하하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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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흘름내나까봐 벗겨와 넌 못 알았던 이제 이 맘에 매일 대상 경기의 목에 오는 일에 난 저기 질린 너도 헌질리 하신 너도 아기가 이랬다 저랬다 대단히 난 저기 질린 너도 헌질리 하신 너도 대단히 거고는 난 있어 널 꺼내진 말 난 너무나 속없어 웃기 분명히 느껴져 There must be something 워워워 원한 너의 것만 그만 여기까지만 Nothing is something Something 워워워워 흐린 눈에서 고소지가 섬기울을 기억에 네 맘에 배려 속상기에 목에 오는 일에 목에 오는 일에 난 저기 질린 너도 헌질리 하신 너도 아기가 이랬다 저랬다 대단히 난 저기 질린 너도 헌질리 하신 너도 헌질리 하신 너도 우물을 벗고 ớ헌 화내자 나를 나 나 척한 something 분명히 느껴져 I'll speak something 워워워 모든 노래 끝마 그만 여기까지만 Monday, it's Monday, I'll be now 사랑을 쉽게 얻으려고 하지마 후회하지마 속이 고쳐서 다 콧물이 있는 난 여기까지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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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my life I'm not my life I'm not my life 느껴져 I'm not my life I'm not my life 오늘 노래 거리 마 그만 여기까지만 I'll be now Sunday, I'll be now 내가 저 사랑이 너무 수 없니 내가 저 사랑이 지겨워줬미 내 옆에 선고 빛이 싫어 참아 떠난 눈물 내가 저 사랑이 너무 수 없니 내가 저 사랑이 지겨워줬미 곧 어디 가슴니 곧 어디 가슴니 곧 어디 가슴니 네, 여러분, 또 퓨어리니스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이 마이크는 다시 매달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아주시고요. 네, 어? 예, 받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그... 나기순 좀 좀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기순 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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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큐리입니다. 머큐리로 하겠습니다. 네, 첫째부터 한번 보게 해주세요. 첫째부터 네, 첫째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큐리 첫째 한빛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기순 좀 forge 와우, 좋습니다. 네. 네, 한번씩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머큐리, 머큐리의 뜻이 제가 알 대로는 이게 수근길이라고 알겠는데 이게 수근길이와 목표첩의 명 요건 이상하더라고요. 먹귤이 뜻이 어떤 뜻인지 좀 기약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먹귤이가 수근이라는 분석을 말을 하는데요. 수근은 사무소에서 유일한 액체로 존재하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저희도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먹귤이라는 이름으로 활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우 입기 훨씬 좋네요. 수근지와 목돌천의 명에서 수성이 머큐리 그래서 첫 번째가 희특보다는 훨씬 더 수근이라는 뜻의 머큐리이 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국무용을 좀 선물해 주셨어요. 그 무용을 혹시 네 분이 원래 구매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저희는 하나가 이제 다운다고요. 선배이기도 하지만 공연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우 그럼 혹시 이제 무용 공연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선배가 좀 많이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너 지금 손이 안나와. 손이 잘못됐어. 이런 것도 좀 많이 지금 해주시나요? 네 근데 저희는 말하지 않아도 다 맞추는 센스가 된다고요. 말하지 않아도 눈빌만 봐도 무용이 많은 걸로 나온 거죠? 네 워낙 함께 오래 해서 저희가 따로 특별히 막 너 어디 붙어 이렇게 말하지 안하고 손을 딱 보고서 아 여기 붙여야 되는구나 빨리 자시면 자기 눈이. 눈빌만 봐도 한국무용이잖아요.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바로 아세요? 동기덕 쿵더러러러러 동기덕 쿵더 모기가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목둘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둘이 그 언니라인 동댕라인이 좀 정해졌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언니라인. 언니라인과 동댕라인의 나이 말고 혹시 차이점 뭐가 있나요? 어 지금 저희 목둘이 라인은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로 다니고 있어요. 이쪽에 이제 석방사라인? 네 석방사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석사라인. 어 그냥 학사 없이.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보내고 앞에서 조금 기다리면서 강아지는 좀 하고. 어 그러면 지금 아직도 학생 신분이신거죠? 네 지금 학교로 재학생입니다. 그럼 중간고사가 지금 지났나요? 아니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네 같이 병일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더 힘들겠다. 언니라인들이 좀 많이 도와줘야겠어요. 저희도 중간고사 기간. 아 오케이 그렇구나. 석방사, 석방사 이제 학사까지 함께하는 뉴럴라인과 머큐리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머큐리 대기국 잠시 들어보도록 할텐데 대빌복 안무를 직접 짰던 거 알고 있어요. 네. 그 포인트 한 번만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네. 너무너무 쉽다. 너무너무 쉽다. 네. 너무너무 쉽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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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저희가 두 스파이지랑 함께 네. 네. 잘 보여주세요. 같이 한 번 가세요. 같이 한 번 가세요. 혼자 한 번 가세요. 니블바이도 더. 네. 저희가 같이 무료가 따로 있어요. 네. 해보세요. 준비 시작. 시작. 다닌 것까지만 이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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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머큐리. 그럼 또 어떤 곡을 보여주셨는지 이 곡이 바로 머큐리의 내비고 가시겠습니까? 이어지는 곡 머큐리의 논스타.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곡 스타본 2DM 곡이죠. 네. 일상에서 친한 여자가 1파를 주시고요. 그럼 킬럼을 눌러와서 일어나는 그 무료를 저희가 한 번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아. 윈타를 벗어나려는 여자분들의 몸부림. 어찌보면 윈타를. 아니 그럼 머큐리는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 힘든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윈타를 좀 즐기십니까? 저희는 춤을 하면서요. 춤을 끝나고. 네. 물을 끄고. 음악을 심하게 틀어요. 틀고? 네. 막춤을 타고. 꼭 들을 꺼야 한다. 잠시만요. 어. 어. 이 캐릭터 독특하시네. 어. 이런 캐릭터가 가끔 걸그룹 중에 화분이 있거든요. 이 말하고 있으면 옆으로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 다음에 봐주실 때는. 이 캐릭터. 또 역할하게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무대. 여러분들이 데뷔곡이죠. 논스타 함께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입니다. 접시. 우리 só B. 멈추지 마 난 없는지 난 열려있어 Everybody tells me 해가 빠져 난 없는지 난 열려있어 거친 숨소리 나를 흔드는 이게 굴이 너무 좋아 Everybody tells me 멈추지 마 난 없는지 난 열려있어 Everybody tells me What's up? Everybody tells me What's up? 흑머리 공기 먹으려다 콧날 생기지 않나 이상 오버리 잡힐 나 혼자 놀어 간식 그리고 혼자들의 실수는 다 믿겨 빛이 보면서 해 남들이 와니야 허리를 잡아놔게 물어서 갈라 이 그릇 다 삐지 않아 흐스러움 조건해 Everybody Everybody tells me 멈추지 마 난 언제나 열려있어 Everybody tells me 다가워져 난 언제나 열려있어 거친 숨소리 나를 흔드는 이게 굴이 너무 좋아 Everybody tells me Everybody tells me 나를 더 좋아 지는 계속 다 못해 내 풍부는 계속 다 못해 난 아무도 안했는데 당신이 항상 다 죽을 놀는데 느끼고 흔들고 가시고 싶어 난 마음껏 지고 잃고 싶어 난 그대로 내 손에 말해 넌 나같은 남자 내 꿈을 걸어 기다리면 어떻게 될지 난 붓불어 집에서 눈에 흘러내면 어떻게 될지 난 You're only something, don't you now Don't you lie You're only like I can pick anybody's guys You're only like I can sing In my days You're only like I can sing You're only like I can sing You're only like I can sin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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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